고객님들일 텐데요. 중산층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예요. 방공을 집에 들여놓는다?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. 아니, 그렇다고 비 오는데 우산 안 쓰고 나가실 수 없잖아요.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.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보통 저 같은 여성분들이나 아이를 위해서 이 안에서 진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편의성에 있어서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이 방공간에는 말이죠. 태양열로 인해서 어떠한 동력 없이도 저절로 스스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내부 오물 시스템과 식수 시스템이 한 가지로 돌아가게 됩니다. 한 가지로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. 싸고 다시 그걸 정화해서 먹는 거죠. 싸고 먹고. 네. 네, 아주 살짝 그런 느낌은 있지만 굉장히 위생적으로 여러분이 원하실 때마다 상쾌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얘기가 들겠고요. 일단 이런 점들도 다 만족하실 겁니다.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거. 이제 지구 충돌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. 더 이상은 기회가 없어요. 여러분, 오늘은 무조건 결정하셔야 됩니다. 충돌 전에 배송 받으실 수 있는 오늘 마지막 방송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. 또 충돌 전에 마지막 생방송으로 이 시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시간 놓치시면 뭐 여러분 충돌되고 나서 그때 구입하시면 이미 늦은 거겠죠. 오늘 이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결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.